극장이에요. 담보를 벌렸는데 잘못 들어가서 삼진그룹을 앞에 좀 봤는데 얼른 다시 나와서 담보로 들어갔는데 재밌겠더라고요. 네. 되게 유쾌하고요. 감동도 있고 좀 문제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줄거리는 어떻게 돼요? 일단 고졸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되지 않는 말단 여직원들이 주인공입니다. 고하성 씨, 이솜 씨, 박해수 씨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셋 다 마찬가지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세계화가 화두였고 키워드였잖아요. 그래서 영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익 600점이 넘으면 고졸이어도 대리로 승진을 시켜준다라는 회사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직원들이 그리고 나머지 말단 여직원들도 전부 승진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익반 얘기는 좀 초반에만 나오고요. 그런데 영화의 전체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말단 사원 이자영 씨, 그러니까 고하성 씨가 자기 회사의 패널 유출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건을 파헤치고 폭로하는 데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제목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아니라 삼진그룹 패널 유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쾌할 것 같네요. 그렇죠. 아주 세련된 시나리오를 생각하셨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. 적당한 웃음도 있고요. 적당한 긴장감도 있습니다. 사건을 파헤쳐가기 때문에. 또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판타지도 섞여 있고요. 아무것도 힘이 없는 우리지만 결국 뭔가 정의를 이뤄낸다.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쾌하게 극장을 나올 수 있는 영화고요. 제 생각에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들어갔다가 생각한 만큼의 감동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좀 다 봐도 상관없고. 네. 다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단순히 유쾌한 것만도 아니고요. 좀 날카로운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내부 고발했는데 결국 자기가 꽃뱀처럼 몰려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도 나오고요. 여직원들이 정말 똑똑합니다. 그리고 회사 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도 늘 하는 일은 커피 심부름, 남자 직원들 구두 이렇게 닦는 거 심부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. 또 비리를 발견해도 큰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 쉬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. 한국 사회 회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압축된 공간이 이 삼진그룹입니다. 그래서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또 주인공들의 연기도 좋은데요. 맡은 캐릭터 자체가 카리스마 있는 쪽이라기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들이에요. 고아성, 이솜, 박혜수. 그렇죠.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엄청 진지한 그런 연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이 영화가 좀 의도한 듯한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 쪽으로 초점을 보시면 정말 배우들 덕에 이 영화의 느낌이 잘 살아났구나.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안볼까 관점도 소개시켜주세요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익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양념 같은 식으로만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면 좀 뭐지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. 그건 아셔야겠고요. 또 이 패널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. 어떤 분한테는 조금 유치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생각엔 그 정도의 판타지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요. 네. 삼진그룹 영화 토익반. 좀 오래됐지만 담보도 굉장히 정가족이 봐도 아주 감동이 있는 재미도 있고. 네. 상당히 좀 감동적인 영화죠. 꼬마가 연기 엄청 잘하던데. 박소희라는 배우더라고요. 스토리는 다르지만 약간 7번방의 선물 그런 것도 연상시키네요. 담보도 강추하고요.